CJ E&M이 미국 뉴욕의 럭셔리 패션 편집쇼 바니스 뉴욕에서 이름을 딴 패션 자체 브랜드 바니스 뉴욕의 가을 겨울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. CJ E&M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바니스 뉴욕 2023년 FW 컬렉션 론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바니스 뉴욕의 이번 컬렉션 대표 상품은 트렌치코트와 체크재킷 등 아우터류로 모던 글래머스라는 주제 아래 우아하고 절제된 세련미가 돋보이는 패턴이 특징입니다. CJ E&M은 패션 PB 바니스 뉴욕을 통해 국내 프리미엄 패션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 CJ E&M은 지난해 10월 바니스 뉴욕의 판권을 보유한 미국 어센틱 브랜드 그룹과 바니스 뉴욕의 국내 패션 사업 운영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.